하하 너무 호소한 거 아니야? 아 저 우리... ...받았어요? 쉐어하우스로. 아... 쓰고 있어요, 세입자들. 그래서... 그러니까 통을 보면 되지 않을까? 어어. 새벽에 한 번 또 깨우... 어? 아하.. 그럽니다, 냉랑구에 일단 가보고, 근데 코설펜이죠? 의대생이니까. 오우. 강에 좋네, 되게. 진짜 확실한 거는 병. 아니, 이 생기... 그건 뭐, 어, 어떡할 거예요, 형. 도와도 아직 은생을 다 펼쳐져요 의뢰할 게 있어서 아 네 저희 그 뭐 출입 금지에요 네네 제가 지방 출장을 고객들 상담 이정혁 그러네 평소에 박사님이 명언 중에서 뭔가 집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 이게 뭐 창고야? 그런 거 같아요 뭐야 이게 장난으로 쓰면 연락이 안 올 거 같아요 여기가 크게 말이야 여기 아이디 있으니까 한번 그래 로그인 해봐야겠다 로그인 해봐야겠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저기 아니 잠시만요 여기 뭐 열쇠? 안구가 없어 저 이거 바로 여기네 아 그러네 야 일단 커터자 찾아봐 저 지금 여기로 왔어야 할까 아닌가? 곱쳐놔도 의미가 없죠 어깨를 끼워야 되는 거야 저희 지금 있었다는 위치가 여기고 저희가 갈 곳이 여기 바로 여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빨리 찾을 수단을 찾고 네 나오면 돼요 오 될 거예요 우와 수영장이에요? 해 먹어 아까 이게 순서가 뭐 있었지 순서가? 주소 없고 이름 없고 그냥 이것만 왔어 세훈아 뜯어봐라 뭐야 여기 여기가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지 네 어 여기다 어 그러면 어디가 잘못 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레인보우 같은 회사 여긴 다 숫자리가 나오죠 재석이 형 맞다 진짜? 나는 폐쇄장으로 가 헐했네 족족도 여기 보시면 되고요 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라이브 방송 되니까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 우주엄마을 어? 여기 경찰도 와 있는데 뭐야? 박수사대 아 다 이상하네 다 이상하네 아니 살인범들이 아 그니까 그렇지 우리가 자 우리 이제 17 왜? 어? 세훈아 어? 어? 왜왜왜? 여기 주석이 뭐야? 뭐래도 꽃 같은 게 아 이거? 어 이거 뭐야? 뭐가 묶여 있는데? 어 락셈스 너무 많이 나는데 화이팅 시켜야겠다 어? 사방으로 풀 주석 나오는구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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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로프 달피 형 아니었으면 못 풀었어 진짜로 그 힌트가 있었어요 어떤 힌트가? 아 7 9 3 아니 그럼 그렇게 야 야 야 어? 뭐야 소리 들려 야 이거 알 것 같아 대박 모르겠네요 어 뒤에 이거 뭐야 여기였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 줬는데요 척 맞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저기 얘기하신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 계세요? 민혁라 아니에요 민혁라 아니에요 아니 민혁이면 아 마음대로 못 나가는구나 아 여기저기 형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곳에 살인마가 처리할게 어 저 마크 어? 전에도 무슨 알바 그 우리 있지 않았나?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거 지금 다 있거든요 연구대상 유재 일단 재석이 형이랑 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또 써있는 게 있거든요 엄마 언니